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분들도 지금 엄청 분주하시겠어요? 엄청 분주한데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게 할 얘기가?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 뉴스들이 대부분 지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뉴스는 그런 뉴스를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와 관련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6%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3.43%, S&P500이 3% 하락했습니다. 김 프로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이 장 막판에 약간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 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만 해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쭉 빠지는 것보다는. 내리면서 끝났으면 더 걱정을 했을 건데 그나마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6.4% 빠졌고요. 애플도 한 4.8% 정도 빠졌습니다. 기술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장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동의하는 거는 실업률 올라갔고 PMI 지수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쟁 난 것처럼 박살이 날 문제인가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ETF 등 알고리즘 매매의 이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요. 니케이지 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12.4% 급락해서 87년 10월 20일 블랙몬데이 이후에 가장 큰 낙포를 보였습니다. 저는 저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니케이가 12% 빠진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87년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그때는 주식을 하던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한국에. 그렇죠. 어제 유럽 증시도 다 2% 안팎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유로스톡스 2.2%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95% 프랑스 깎은 지수 1.61% 그러니까 저기가 아시아 증시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일, 대. 대만. 이 세 나라가 그냥 폭삭한 거예요. 대만 각권 지수가 8.35% 하락했고요. 오히려 중국 상하이 지수는 한 1%대 정도. 브라질 보베스파 이런 것도 잘 버티더라고요. 거의 안 빠지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중간에 한 13%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8.77% 하락한 2,441.5. 이것도 2,400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8.77%고요. 코스닥 지수는 11.3% 하락했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보통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기사에서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에 대한 설명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결국은 시장 한번 진정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고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게시를 하는 건데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이런 얘기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좀 긴급하게 빠졌고요. 어제 한국금융당국이 긴급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병한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김병한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라는 얘기를 했고 딱 그렇게 정해진 워딩이 있죠. 정해진 워딩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친체상황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굴스피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 완전 고용에서 조금 높아진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경제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실제 상황이 아닌 전망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연준은 실제 상황을 보고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자꾸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연준이 하는 일은 매우 직설적이다.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제의 여건이 줄이어 집단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충격하고 연준 의원의 발언이 온도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시장의 논쟁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연준이라든지 통화당국이라든지 정부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하고 통화당국이 엇박자를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통화당국이 이봐 경제 지표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안일하게 9월달 7월달이나 물 건너서 9월달이나 해서 0.25%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경기 지표 나오자마자 바로 전망치를 비컷 두 번에 스몰컷 한 번. 어쩌면 그게 전망이 하나 해달라고 애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김부러님 말씀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었어요. 저도 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얕은 표현으로서 보자면 앙타를 부리고 있는 거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통화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 못한다면 시장은 자기실현적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진짜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가볼래? 라고 연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에서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또 시장은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연준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을 그렇게 길들여왔기 때문에 시장 탐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드위지 매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연준이 만든 신화인데 안 좋으면 구출해 줄 거다. 이런 신화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연준의 갭을 좁힐 것인가가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시장과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 갭을 어떻게 줄이는 것인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던 전문가들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엔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미 달러와 대비 일본 엔화가 3.3%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엔케리 트레이드라는 건 결국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연준 금리를 1.25%포인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위로 그리고 엔화 밑으로 밑으로 1.25%포인트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엔화는 지금 상승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청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케리 자금이라는 게 저런 거잖아요. 엔화보다 좀 싸게 달러화라든지 호주 달러라든지 멕시코 패소라든지 이런 금리 높은 데들 거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멕시코 패소화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도 2%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엔값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엔케리 트레이드 통화로 인식되고 있는 두 개 통화가 어제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본 증시는 괜찮은 거냐 지금 돈이 그러면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일본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근본적인 힘이 과연 일본의 펀더멘탈한 성장률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워낙 엔화가 약했기 때문에 니케이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니케이는 오히려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엔케리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갔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엔케리가 청소되면 일본 주식을 사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일본의 픽스 인컴이나 이런 쪽에 머물겠죠.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들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들 그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를 촉발할 만큼 뚜렷한 충격은 없다. 고용 지표 둔화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8월에는 일자리 지표가 회복이 될 거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레터를 보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도 그닥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게 증시는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면서도 상황 설명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박병창 이사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수급적인 측면에 얘기를 하면서 ETF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ETF 자금과 알고리즘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사실 분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냐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 아니면 호재성 뉴스가 있으니까 주식을 산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시장의 답이 있다. 시장 가격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타겟으로 하는 매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이나 ETF 자금들은 거대한 자금들이 시장 가격을 타겟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를 때는 오르니까 왜 올랐냐? 올랐으니까. 이거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게 다 ETF도 연결되어 있고 ETF도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문제가 많이 됐던 커브드컬 같은 경우도 이게 렌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견조하게 수익률을 주지만 하방은 그냥 바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리면 뚫어버리는 거죠.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내렸냐? 왜 올랐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올랐으니까 오른 거고 내렸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격을 보이냐면 오를 때는 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내릴 때는 더 내리는 효과가 있고 더 내리는 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공매도도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우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펀더멘탈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큰 의미는 없고 시장이 어느 선에서 수급적인 바닥을 형성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떤 말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는 지금 시장이 빠지면 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김프로, 정프로, 건프로, 이프로 다 손해본다. 그런데 어제 뉴욕에서 전화한 선호통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돈 잃고 있다고 해서 머리 아프다는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고. 역설적인데. 롱 온리 펀드매니저가 있어요. 롱만 하는. 거기는 대처가 없죠. 주식을 많이 덜어놨어도 주식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는 롱 숏에 파생상품에 통화에, 픽스드 인컴에 다 복합적으로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옌을 그런 거죠. 옌을 롱 한 친구들은 지금 엄청 많이 먹었고. 채권 먹었습니다. 채권.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니까 사실 이게 인간의 영역이냐 기계의 영역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다양한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모아놓은 거고 전문가들의 분석은 차부로, 여분으로 김영익 박사님도 나오고 하시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이유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보복을 천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강대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어쩌면 우리한테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특별한 명확한 이유를 갖지 못하고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자체는 굉장히 좀 험악합니다. 이란이 테헤란 내에서 하마스 지도부 암살의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거듭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주변 아랍권에서 이란을 좀 자제시키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미국이 유럽과 중동 내 협력국 정부들의 확정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전쟁을 촉발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외무부 장관을 테란에 급파를 하고 자제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게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나라 사이즈는 좀 작지만 지역 내에서 발언권은 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잘 안 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안보석이 있죠. 여기에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전쟁하지 말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진정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아니 그거 뭐 살살살하는 게 자기네 가스 팔아먹기 좋은 거 아니에요? 겨울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네타나유 총리랑 굉장히 친합니다. 푸틴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데랑도 좀 친하지 않아요? 이란 이런 데랑? 그러니까 이란이랑 친하니까 푸틴의 목소리가 좀 이란에 먹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반대로 네타나유 총리랑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어쨌든 속보가 하나 있네요. 미국 주도 이라크 공군기지에 로켓 공격이 됐고 미군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게 지금 속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이토발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라고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로켓 두 발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현장 로켓 두 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근데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나요? 미국은 지금 함대 그쪽으로 다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저희 중동문제 전문가 송일광 교수께서 저희하고 어제 긴급하게 녹화를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12시 전에 송일광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동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어제 유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청라지역의 아파트에 벤츠 전기차 화재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천. 거기에 배터리가 중국에 페러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유종훈 기자가 어제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을 했죠. 네 단독 보도였습니다. 페러시스가 그렇게 유명한 배터리 회사는 아니에요. 저는 글로벌 점유율은 한 1.8% 정도. 아니 그 벤스에 그런 걸 넣어요? 그 부분이 좀 포인트입니다. 왜 넣냐면 지금 같이 보여드리면 여기는 벤츠가 2000년에 페러시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분 3% 정도에 해당하는 약 한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러시스는 그 회사 자체로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벤츠에 배터리를 넣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른 건 별로 없는데 벤츠에 배터리 넣는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벤츠라든지 BMW 같은 고급 차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 배터리가 좀 신뢰감이 있잖아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주로 삼성 SDI 배터리를 씁니다.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를 조금 써요. SK온이라든지 LGN 소요 거를 조금 쓰긴 하는데 여기서 중국 배터리 주로 쓰면서 페러시스 배터리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벤츠가 그래도 프리미엄한 차잖아요. 벤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요새 우리나라 수입차 중에도 판매량 1위가 BMW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압도적으로 벤츠였거든요. 1위가 BMW예요? 네. 벤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중국스러운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라 그러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터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 비중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산처럼 몰라도 NCM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런데 페러시스는 중국 배터리 업체 중에도 NCM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채택을 했었고 여기에 또 이번에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중에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이거는 몰랐었는데 유종 기자가 어제 보도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라고 하면 충전 중이거나 충전이 끝난 직후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9시간 동안 그 차는 충전을 하지 않았던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세워놨는데? 그냥 세워놨는데 불이 났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흘 동안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불 났다는 거잖아요. 참 시원한 일이야. 어디 실내에 세워놨나? 어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그냥 열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EQE가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주택 차고에서 22시간 동안 차고에 주차돼 있다가 불이 났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전력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화재 사건 중에 가만히 있다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리콜 조치를 받았었던 적이 있답니다. EQE 차종이 그리고 페러시스 배터리 문제가. 그리고 2021년에는 바이이라고 베이징 기차 있잖아요. 현대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베이징 자동차도 페러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한 3만여 대에 대해서 리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실명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배터리 실명제 얘기가 나왔냐면 유종훈 기자가 이걸 되게 힘들게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못 알았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벤츠에 EQ 이렇게 하고 S500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옆에다 써야 된다고 봐요 나는. EQE, CATL 이런 식으로? EQE, SKON. 적어도 그러면 차이나, 코리아.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무슨 M 이렇게 달듯이 GMW의 M5를 달듯이 전기차에 빠뜨리빼면 뭐가 있어요? 레더 시트하고 빼고 빼고 그래요? 그걸 밝혀야지. 껍데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배터리를 써라. 바깥에다가? 바깥에 써줘라. 소비자 그거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당연하게. 나도 상했어요? 페러시스 저거? 저는 최소한 사는 사람을 알고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긴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죠? 사는 사람도 모르죠. 아니 보는 사람도 알아야지. 보는 사람도? 아 페러시스시네. 옆에 주차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제 유정훈 기자 보도가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산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페러시스 처음 들어봤는데 나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렇게 더불어서 하나 더 해드리면 어제 로이터가 보도한 건데 미국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의 중국 소프트웨어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좀 얘기했었고 상부부 대변인은 커넥티드카의 연결기술 커넥티드카라고 하면 그냥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뭐 이런 것들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종에 대해서 미국에서 중국 자동차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곧 얘기가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정훈 기자가 오랜만에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유정훈 기자발 이사를 다 받았었죠. 카피앤페이스트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EQE 말고 EQ도 저 시리즈가 많잖아요. EQ 뭐 EQ 좋은 거네. EQ가 이제 전기차. 그래서 EQ CES CES도 있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차들은 무슨 배터리 썼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런데 이거 벤치에서 확인은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어디 거라고. 국토부 조사 결과를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대단합니다. 하여튼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건 제가 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서 가능하게 된 건데 이제 지금 굉장히 장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광고를 하더라도 여러분께 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드려도 화끈하게 드리는 건 많으세요. 짜질짜질하게 하는 건 하지도 말고 커피 3,000잔 뿌링클 300개 3,000잔이요? 3,000개? 커피 3,000잔에 치킨 300개 이 정도면 됐죠. 주가로 여보는 타는 가슴 이걸로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코스피 3,000! 그래서 교보증권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이거 구독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셔서 링크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뿌링클 BHC죠. 뿌링클 치킨 콜라까지 세트로 있는 거 이거 300 대용량 콜라까지 합쳐서 300개 300개 300세트 그리고 메가커피 3,000잔 해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교보스케일 엄청 크다 이런 거 아니면 안 돼 3,000개 3,000잔 무조건 드리는 걸로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또 박병창 기사님 나가시고 하니까 많이들 해 주시고요. 교보생명이에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교보생명 퇴직연금 그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저희 또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